로또 최고 당첨 금액은 407억원입니다. 먼저 로또 최고 당첨금을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15회차 170억, 4위는 43회차 177억, 3위는 20회차 193억, 2위는 25회차 242억입니다. 다른 회차들은 모두 당첨자가 1명이었지만 25회차는 당첨자가 2명이라 1등 당첨금 자체는 가장 컸지만 2명이 나눠갖게 되면서 역대 2위가 되었습니다. 로또 당첨금 역대 1위는 19회차 407억원입니다. 1위, 2위의 당첨금이 유독 높은 이유는 전 회차인 18회와 24회의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이 이월되었기 때문이고요. 역대 당첨금 탑5는 2003년 로또가 시작된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네요. 다음은 로또 최저 당첨금을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14명이 7억 2천만원씩 나눠가진 292회차 4위는 15명이 6억 2천만원씩 나눠가진 312회차 3위는 19명이 5억 6천만원씩 나눠가진 381회차 1위는 50명이 4억 3천만원씩 나눠가진 1019회차입니다. 최저 당첨금 1위는 30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와 4억원씩 나눠가진 546회차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Danny you unterschied